김우석 안녕하세요 네이슨 나 역할을 맡은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그 역할을 맡은 이속준입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다시 한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좀 더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말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저만의 리차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운 시국인 만큼 무대에 서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스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공연을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공연을 올리는 게 항상 저한테는 엄청난 스릴이었던 것 같아요 잘 해내야 한다 나는 그런 마음가짐과 떨림과 설레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샵 2021년 샵 2021년 샵 뮤지컬 샵 샵 스리미짱 샵 샵 샵 샵 심리 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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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에 또 새로운 슈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